제작진 제일 빠른 게 몇 시에요? 10시 20분 차 있습니다. 그거 하나 주세요. 제일 뒷자리로. 경북 고속도로행 13번 게이트. 오늘 목적지까지 가는 관문 같은 곳인데요. 버스 안의 승객은 대여섯 명 정도. 그나마 출퇴근 시간을 지난 후라 한가했습니다. 거침없이 내달리는 버스 전용 차선에 비해 일반 차량들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1시간 30여분을 달렸을까요? 저 멀리 우뚝 솟은 고층 건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50여 개 정북기관 직원들의 일터. 세종투표자치시입니다. 출범 8년차를 맞은 세종시는 최근 이슈의 중심으로 급부상합니다. 지난 7월 여당 원내대표에 의해 행정수도 완성론이 재점화되면서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험 판결을 받았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 건데요. 정격적인 제안에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도 긍정적으로 파답합니다.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도 공식 출범합니다. 여당은 추진단 운영으로 올 연말까지 이전 방안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10개의 광역 단위로 10개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쭉 다니면서 서울도 하고 부울경도 하고 또 충청에서도 가서 하고 울산도 하고 그래서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그거를 다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짜고 지금까지 한 3달 동안 그런 노력을 해온 결과물을 이제는 만들어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움직임에 당장 세종시와 주변 지역은 기대감으로 불썩입니다. 된다면 달전도 많이 되고 서울처럼 번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수도가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회에 연관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세종이 내려오면 따로 내려올 거 아니고요. 단체들도 내려올 테고 대기업도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세종이 발전하겠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밀집해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출범 당시 인구가 11만 5천 명에 불과하던 세종시는 올해 초엔 35만 명을 돌파하는 등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고 천도론이 제기되며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도 불이 붙고 있는 상황. 7월 20일 날 민주나 원내대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한 발표 이후에 당시에 한 그로부터 한 20일에 한 달 정도는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이 상당히 보통 1, 2억 내지는 많게는 2, 3억까지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급등했던 건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전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 중입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갈 것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의 행정수도 이전 이슈는 신행정수도가 처음 추진된 2002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치열한 공방 끝에 헌법정보소의 판결로 불발된 바 있는데요. 16년 전 이슈가 다시 재점화된 이유는 뭘까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국가균형발전론을 주장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공략으로 내겁니다. 이제 수도권 집중형 국토를 지방 분산형 국토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게 있죠. 왜냐하면 야당의 후보는 이해창 후보잖아요. 이해창 후보가 충청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해창 후보가 결국은 수도권 공동화론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충청권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에 수도권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로 선거 전략을 피우고 갔었는데 그러나 민심은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후 출범한 참외정부는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작업에 돌입합니다. 이듬해에는 구체적 이전 대상 기관과 입지가 최종 공개됩니다. 오늘 오후 2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순탄할 줄 알았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립니다. 당시 헌재는 행정수도 건설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헌 없이 수도를 구성하는 국회와 청와대를 최종시로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수도 이전 추진 계획이 전면 중단되자 충청권이 크게 반발합니다. 헌재 판결의 근거가 간습법에 근거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우리 충청권 지역민들은 기대에 찬 입장에서 상당히 분노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였던 충남 영기군과 공주시 일대에 수도 기능은 배제하고 행정기능과 복합도시 기능을 갖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행정도시 건설 추진과 관련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했고요. 그를 위해서 대전, 충남, 충북,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신행정도시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을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도시의 모습이 앞으로 새롭게 건설되어질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도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도시 중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기관들이 제외되며 반쪽짜리가 됐다는 평가가 쏟아지는데요. 출범 당시에 행정지역 주민분들이라든지 세종시 인근 분위기라든지 좀 어땠나요? 일단 다들 그때 당시 기본적이 외형적으로야 다들 의미 있고 또 감격하는 어떤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축소돼서 출범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정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후원하고 지원한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좀 서운함, 섭섭한 부분도 사실은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균형 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돼 버린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사실상 꺼진 불씨였던 행정수도 관련 논의는 헌재 위험 판결을 받은 지 16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요. 그렇다면 2020년 여당이 그리는 행정수도 완성의 큰 그림은 뭘까?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에 위치한 이곳은 국회 세종의사당 위력 후보지입니다. 축구장 면적의 70배 크기로 현행 서울 여의도 국회 부지보다도 1.5배 정도 큽니다. 이렇게 봐도 넓네.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봐도 넓네. 여의도 면적이 1.5배 정도 규모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이죠. 워낙에 넓다 보니 국회의전과 함께 조성되어야 할 국회 의원과 부자진을 위한 사택 등이 들어서기 무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무초동실과 정부 조성청사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것도 장점입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곳이 그리 멀지 않죠. 정부 청사랑도 지금 여기서 뭐 도보로 하더라도 보통 그렇게 멀지 않고 뭐 인근거리라고 볼 수 있죠. 보통 10분, 15분 거리에 가깝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 분원이 만약에 이 지역으로 온다고 하면은 입지 여건으로 봐도 상당히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서도 상당히 최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죠. 세종시에는 이런 국회의사당 후보지가 선호 거칭도 됩니다. 보도에 의하면 여당은 이 중 한 곳에 국회 본청을 통째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집니다. 작년에 연구 용역에 의하면 지금 세종에 국회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연구 용역이 나왔고요. 그 범위는 상임위 11개와 예산결사위원회 그렇게 해서 12개 상임을 내려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용역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당 분위기는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대부분의 기능은 세종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검토했던 분원 형태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 우원식 추진단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 방안은 그래서 내려가 있는 부처 중심으로 해서 11개의 상임위가 내려가는 그런 세종 분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되어진 내용의 최대한으로 보면 아주 일부만 남고 내려가는 방안이 있고 또 전체가 내려가는 방안이 있죠. 그 세 가지 방안을 두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국회와 함께 세종시 출범 당시 이전에서 제외돼 현재 서울과 과천의 잔류 중인 일부 부처도 내려오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외교 국방 통일은 과천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여성가족부라든지 공공기관 이전도 빨리 같이 함께 이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든지 그리고 경찰청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관들이 꼭 굳이 서울에 꼭 있어야 되느냐. 당초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던 청와대는 서울에 남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집니다. 거기다 행정수도 완성하면 청와대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지난번에 조사해보니까 청와대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어느 단계로 할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을 더 수렴해가면서 판단해야죠. 청와대를 제외하더라도 국회와 남은 정부 부처들이 모두 이전하게 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 행정수도로서 연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서울을 오가느라 소요되는 연간 수십억 원의 행정 비효율은 줄어들 걸로 기대가 됩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우리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간의 출장 횟수가 87만 해에 이르고 출장 비용도 약 917억 원에 이를 정도로 행정의 비율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품질 저하나 혈세 남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결국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에 설립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상임위 같은 활동은 세종에서 하면서 이것이 좀 안착이 돼야지만 행정의 비율성이 극복될 수 있고 심화되는 수도권 과밀 현상도 개선될 걸로 기대됩니다. 주요 국가기관들이 빠져나간 서울은 글로벌 경제수도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각 행정수도와 경제중심지로 도시 역할을 구분한 워싱턴 DC와 뉴욕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경쟁이 심한데 이게 여건이 잘 좋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비우는 대신 글로벌 경제 수도로 세계의 것을 끌어들이는 그게 서울의 새로운 비전이고. 여건이 제안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의 여러 기능 중에서 정치 행정 기능만 옮기자는 것입니다. 설령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설명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여론조사로 나타난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주목할 건 수도권 보조자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과거엔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된 자원을 뺏길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전에 비해 수도 이전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 인구가 밀집돼 있어서 그냥 단순히 좋다는 입장이었는데 세종시로 옮기게 되면 저도 좀 그쪽으로도 많이 몰리게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인구, 그게 좀 약간 분산은 조금 될 수 있다.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행정수도 카드를 꺼내던 진짜 속내는 부동산 문제의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두고 일각의 언론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1%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 땅 위에 전 국민의 50% 이상에 모여 산다는 건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지역은 소멸되고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문제나 무슨 부동산 이걸 덮기 위한 꼼수나 이렇게 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부동산 책임론의 희석을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건데요. 처음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온 것도 부동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설계 예산을 잡을 때 과연 이게 제2의 분원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국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결정이 안 내려두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거예요. 분원이면 아무래도 사이즈는 작을 거고 그렇죠. 본원이면 더 커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게 이제 예산 설계 예산만 수십억이고 만약에 본 예산이 들어가려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문제니 이번 예산을 잡기 전에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예산은 그럼 심의 단계부터 그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매년 해왔어요, 그거를. 이미 2004년에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건 헌법에 반하는 일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최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 이전이기 때문에 2004년의 헌재 판결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헌재가 대통령과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 이전이다. 그런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 법으로 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에 위반돼서 위헌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적 문제를 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를 위해 제시된 해결책 중 하나는 특별법을 제정해 최종시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특별법 제정의 경우 앞서 말한 헌재의 판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또 만들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의 결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수도 이전이다.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위헌 결정이 안 나오고 헌재가 판례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상당 기간 동안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혼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만약 국민들이 다수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뭐라는 건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를 이전하는 걸 찬성한다. 그러면 다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해결책 중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고론되는 방법은 바로 개헌입니다. 제일 간명하게 그렇게 한다면 수도를 이전한다면 행정수도가 아니고 수도를 이전한다. 대통령과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그렇게 할 때면 헌법 개정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열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으로 제기되어진 거를 넘어설 거냐 아니면 위헌으로 판결된 그 안에서 할 거냐 그것도 판단할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가 어디까지인지를 보고 할 테고요. 만약에 위헌을 넘어서야 되는 상황까지 가면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때랑 또 상황은 많이 변해있죠. 두 번째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그때랑 또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도 또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정치 성향이나 지역 논리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몇몇 도시만이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국민 누구나가 원하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의의 첫 단추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수렴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논의의 첫 단추는 안ados 이제 강의의 첫 단추는 ide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